2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의 담당 주치의를 비롯해 의료진 3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의료단체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이 눈을 감아야 했던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저희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생아에게 영양제 한 병을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영양제 한 병을 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구속영장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런 비위생적 관행이 이대목동병원에서 20년 넘게 계속돼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은 한 병의 지질 영양제를 나눠 쓰는 이른바 분주 과정에서 균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이대목동병원은 처음 문을 연 지난 천국에서 1993년부터 영양제를 나눠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는 환아 1명당 일주일에 영양제 2병까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환아들은 매일 영양제를 맞아야 했기 때문에 영양제 1병을 나눠 쓴 겁니다. 하지만 1년 뒤 2병에 한정됐던 규제는 풀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이번에 구속된 의사들은 국제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는 영양제를 나눠쓰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호사들이 영양제를 나눠쓰는 관행은 무기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20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또 사건 당일에는 구속된 수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4시간 전에 영양제를 나눠놨다가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양제는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되면 균 감염 위험이 급속히 높아집니다. 경찰은 영양제 나누기와 미리 나눠놓는 관행을 이번 감염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구속된 의료진 3명을 포함해 6명을 오는 6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